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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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약간 컨셉을 다르게 해서 이 사진 아래 정말 기존의 지금 패션 잡지들에 로고를 박아도 손색이 없을 법한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사진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번 정도 런닝이랑 웨이트 정도 너무 또 세게 하면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체험이어서 막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런닝 살짝 웨이트 살짝 하면서 몸에 잡으려고 노력했고요 식이옷법은 뭐 따로 없었고 탕수화물 좀 죽이고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 농장을 직접 뚫어서 파프리카